자 포커 없이 받는거면 연습해 이거 느낌을 알아야 돼 이거 터지 아 이거 막 쎄요 지난번에 형이 형 주세요 안돼 한 손으로 받아 형은 반지 빼주세요 아니 형 저 포커 이렇게 잡아요 아 그래? 안 돼 안 할 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안 돼 근데 너 이렇게 하다가 아니 그래서 두 손으로 하니까 안된거야 하나 둘 셋 야 야 야 야 아이씨 손도 깎아이지 너 다시 해 나 힘 없어 야 힘 주길러 힘 주 너 왜 힘이 없어? 나 힘이 약해 이 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? 내 몸만 들어 이거 그냥 포커 했으면 다 아ánd 나겠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에요 우리 하나, 둘, 셋 읏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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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기쁘지 아니 근데 아니 근데 한가지 하는게 너네가 이렇게 봤거든 읏차 응응응 편할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될거든 오케이 오케이 빨대래 꼬줄때네 그쵸 이렇게 해야지 아아 한 방향 하자 갑니다 진짜 갑니다 갑니다 마음의 정두인 갑니다 하나 둘 셋 읏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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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수박이라 그래도 덜 상처가 난다 근데 야 이거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읏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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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팁 여기 잡을까 여기 잡을까 이렇게 잡을까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럼 주스 나온다 이제 수박 주스 읏차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읏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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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그냥 깨지겠다 이거 안 날아가 여기 잡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던지면서 애가 이렇게 휘면서 휘어서 휘어서 여기보다는 여기 잡는게 나아 이렇게 아예 최대한 안패를 잡자 수박 하나다 하나요 진짜 이 계란 이거 생계란 아니야 이거? 맞아 오케이 깬사람이 청소하기 갑니다 준비됐죠? 아직 꽂을 때 많아요 아직 꽂을 때 많아요 하나 둘 셋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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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쪴쪴윰 으차 으하 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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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commodation 하나 둘 셋 읍챠! 읍챠!